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비빅 큐레이터 MC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난다 긴다는 명장면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신난다 주제는요 영화 소울 안에 피트 닥터 감독 잇 소울입니다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 그리고 업 인사이드 아웃을 만든 픽사 최고의 연출가이자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CCO 즉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인 피트 닥터 감독이 다시 한번 놀라운 상상력으로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영혼의 세계를 그려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특집 디즈니 픽사의 역작 소울과 함께 피트 닥터 감독이 창조한 세상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 소울의 스토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일하는 조 가드너 언젠가 재즈 연주자로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인 그는 어느 날 최정상 재즈 밴드의 멤버가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들떴던 걸까요?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만 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의 계단임을 알게 된 그 놀라 발버둥치던 조는 계단 아래 끝모를 어둠 속으로 한 번 더 추락하는데요 이번에 그가 도착한 곳은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 전 영혼들이 고유의 성격, 특기, 관심사 등을 놀며 배우며 발견하는 곳이었죠 이른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당황한 조는 지구 포털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실패! 실패! 머나먼 저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영혼의 멘토가 되기로 한 조 그런데 하필 그와 짝을 이루게 된 녀석이 인간으로 태어나길 거부하는 22번 영혼님이었죠 가슴에 붙어있는 배지에 마지막 불꽃을 채우기 싫어 요리피하고 조리피해 수천년을 버틴 녀석 그래두 어쩌겠습니까? 어르고 달래는 수밖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르고 달래는 수밖에 그러나 영 비협조적인 영혼 22 이 세계 초보인 조를 놀리기까지 합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불꽃 찾기에 실패하고 결국 22는 조를 어디론가 안내하는데요 그곳은 뭔가에 푹 빠진 인간들의 영혼이 모이는 이승과 저승 사이 그 승과도 같은 장소였죠 그렇게 무화지경 세계의 리더 문인드의 도움을 받아 지구로 가는 포털을 열긴 열었으나 다급했던 존은 22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고 드디어 성공했다 싶은 순간 앞불사 영혼 체인지도 무자라 엉뚱한 고양이를 머나먼 저 세상으로 잘 가라냥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복잡해져버린 상황 과연 존은 뒤바뀐 몸을 되찾고 재즈 아티스트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렇게 삶의 근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땐 테스형 보단 이분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바로 소울을 연출한 피트 닥터 감독이죠 그동안 그가 만들어 온 작품들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왕국처럼 동화를 재해석하거나 코코처럼 지역의 풍습에서 모티브를 얻는 것과 달리 자신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워드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이번 영화 소울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소울이 제가 항상 마음을 생각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태어나기 전 세상에 대한 묘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봐도 될 정도였죠 마치 추상화의 대가 피카소의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영혼 세계의 운영자 제리와 테리 영혼들의 성격과 특성이 형성되는 다양한 공간들 손바닥만 갖다대면 영혼의 인생사가 한눈에 쫙 펼쳐진다는 설정까지 특히 삶과 단절된 영혼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문인드 일행의 모습은 일상의 찌들고 치인 어른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가슴창한 응원의 메시지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화 속엔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영혼들의 개성과 관심사를 이끌어내는 역대급 멘토들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링컨부터 지동서를 주장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 등 누구나 다 알만한 역사적인 인물들의 특성과 어록을 비튼 대사들도 깨알 같았는데요 특히나 실제 프랑스 혁명 중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묘사가 압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니컬한 영혼 22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어마무시한 멘토 군단 리스트는 22의 아지트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물론 마블의 아버지라 불리는 만화가 잭 커비 애니메이션 카의 감독이자 각본가 성우로도 활동 중인 조 렌튼 심지어 현주, 승현, 민기 같은 한글 멘토의 이름표도 곳곳에 출연 그 깨알 같은 재미에 영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죠 디즈니 픽사의 수장 피트닥터와 그려낸 유체이탈 모험담 소울 이번엔 태어나기 전 세상에서 뉴욕 한복판으로 뚝 떨어져 버린 조와 영혼 22의 좌충우돌 바디체인지 대작전을 명장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모나먼 저세상으로 갈 영혼의 머릿수가 안 맞자 인간계로 출동한 하늘의 회계사 테리 같은 시각 서로 몸이 뒤바뀌어 있는 조와 22의 영혼은 현실에서 간판 돌리기 중인 문인드와 만나 영혼을 바꾸는 의식을 치르기로 하죠 그런데 그때 돌연 생각을 바꿔버린 영혼 22 그러고 냅다 도망을 가버리는데요 설상가상 이들을 추적 중인 테리에게 발각당하기까지 이 상황이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팔자에도 없이 멘토와 멘티로 묶여버린 이 두 영혼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화 소울 안에 피트 닥터 감독이 소울이란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 오늘의 신난다 이번엔 그의 남다른 아이디어 속에 탄생한 작품들의 명장면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 영화는 바로바로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입니다 아버지의 상반신 찾아 삼만리, 어느 엘프 형제의 마법 어드벤처를 그린 이 영화는 피트 닥터 감독이 기획을 맡아 성공시킨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에서 신난다가 주목한 장면은 믿음의 협곡입니다 아빠 소환에 꼭 필요한 피닉스 잼이 있다는 곳 하지만 그 끝엔 거대한 협곡이 자리하고 있었죠 건너편에 도개교를 내리기 위해 동생 이안이 힘을 써보긴 했습니다만 에게게 그 말에 솔깃해진 동생 이안 형 말대로 주문을 외워보는데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유일한 생명줄인 로프가 그만 스르르르르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한껏 들뜬 초보 마법사 이안 배우 크리스 프렉과 톰 홀랜드의 목소리 연기로 완성된 찐 형제 케미의 현장 영화 온워드 다나루의 기적 속 영장면이었습니다 피트 닥터 감독이 만든 다음 영화 힌트는 바로 소울 안에 있습니다 탄생 전 지구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전당 씬에서 유독 눈에 많이 띄는 이스터 에그가 있었으니 발견하셨나요? 정답은 피트 닥터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연출작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영화는 사춘기 소녀의 추상적인 머릿속 세계를 물리적으로 시각화하며 놀라움을 자아냈던 작품인데요 이를 위해 감독은 3년간 심리학자들의 자문을 얻어 기쁨, 슬픔, 분노, 혐오, 두려움이라는 다섯 가지 감정을 캐릭터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은 따로 있었죠 버러기가 내린 특단의 조치 탓에 아수라 난장판이 대범한 라일리의 머릿속 엎친 데 덮친다고 기쁨과 상상 속 친구 빙봉이 깊고 깊은 절벽 아래로 추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들이 떨어진 곳은 소멸 직전의 기억들을 모아둔 일명 기억 쓰레기장 바로 그때 기쁨과 빙봉은 어릴 적 타고 놀던 로켓을 발견하는데요 로켓의 연료인 노래를 옥청껏 불러보지만 한 끗 차이로 추락 또 추락 결국 뭐가 문제인지 알아챈 빙봉은 기쁨이 몰래 어떤 결단을 내립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완전히 이별하는 순간 할 수만 있다면 사탕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싶은 인사이드 아웃의 영장맨입니다 오늘 신난다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btv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btv 셋탑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모든 가족 모두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면 더 신나고 더 자유로운 btv만의 서비스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뮤비 큐레이터 주우지였습니다